아니지! 계약했는데 실제품이 없었다고 하면 계약한게 무효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거네 없어져서 못하는거니까 어딨어요? 유로 문자야? 어딨어? 마차 근처에 탕가.. 일렉하니 없는데? 어딨어 여기 어디 마차 뒤쪽 여기가 마차 뒤쪽인데? 아니기만 해봤니 중계방에서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야 어디 뭐 안내판 어딨다는거야? 우린 본적이 없는데 어딨어 어디 설마! 이거 아니지 설마 이거 휴대용 서재 보고 얘기하신거 아니죠? 이거 안내판은 보신거 아니죠? 이거 서재 조사할거였을때만 하는건데 낙석주의? 방금 낙석주의 떴어? 어디 아 여기? 어마 여기있네 어어 맞네요 중계방에서 홀로 외로이 투쟁했던 분 여기 뭐가 있어? 게시판 쓸만한 정보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어 널빤지 붙였어 뭔가 나오는건가? 여기서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가 킥뷰즈라고? 아니 증거여야지 지지 뭐야 두근두근된다 아 저 Obama 워 둘 둘 둘 둘 셋 너뛨 둘 너뛨 셋 Nina 너뛨 뭐가 소름이야? 없는데 아무것도 그래서 그래서 어떡하라고? 원래 여기서 소위했었잖아 근데 칠레랑 멕시코가 나나 가지려고 했던 거 아니야 비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냥 다 모았대 그냥 없어 없어 수리를 해야돼 그래도 뭔가 있긴 했습니다 맞추셨어요 어 그냥 이름표인데 그래도 우리는 다 찾아냈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 근데 누가 쐈지? 누가 쏨? 마차 뒤에 있음 와 요분이네 율? 요분 맞죠? 율 율 2 율 2 쪽지 보내놓으세요 쪽지 그러면 보내드릴게요 일단은 그럼 다 맞췄네요 역시 단서는 또 없네 효과는 미미했다 증거는 찾아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누가 범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추리를 해서 나는 로빈슨 같은데 어떻게 연결이 안 돼? 로빈슨이 멕시코랑 칠레 애들 원안을 이용해서 한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연결이 안 되거든 지금? 나는 로빈슨이 그거고 최석장 선택지를 바꾸자고? 탕강으로 그러면 동캐스터 역을 지나쳤다 이거랑 탕강이 빨간색으로 들어오는데 독점 계약서 4장짜리 다시한번 보여달라고? 그거 못보던데? 다시? 나도 그거 보고싶은데 다시 못보던데? 거기까지 가야되나? 브랭트럭역 가야되나? 지나치지 않았다 지나치지 않았다 이러면 아예 다 연결이 안돼 이것도 우연? 우연 분노도 없었다 그러면 다 연결이 안돼 이렇게 가면 나도 로빈슨이 범인인거 같은데 아 이놈이 이놈이 안걸려드네 근데 이놈이 이렇게 꼬밀 힘이 있나? 여기서 한번 봐보자 안봐지네 4장짜리 못봐요 어떻게봐 증거에서도 보험 약간 이렇게밖에 못보는데 넘길 수가 없어 넘길 수가 없어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음 투표 일단 하고 로빈슨이 범인이다 멕시코가 원한으로 죽였다 물로 주장 멕시코가 탕강으로 죽였다 칠레가 자작극 이렇게 4개 하면 되죠 마무리합니다 신문바조요님 첫부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투표하시구요 어 참고로 음 잠깐만 어 어저께 거 없어졌네 어제 했던 시나리오 1은 여러분들 42%로 제일 1등이 나온게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틀렸고 39%로 나온게 맞았고 저랑 39% 맞으신 분들이 맞춰서 큐비를 10개를 타갔구요 오늘은 꼭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채팅창에 뭐 입은 많이 털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다는거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다는거 잊지 마시구요 범인 도출부터 해야된다고 일단은 나는 로빈슨 같은데 일단은 맞는것만 할게 맞는것만 일단 칠레 임원들은 남았다고 생각해 일부러 남겼다고 생각하고 멕시코인들이 이거는 분노가 있어 분노가 있어 분노가 있어 분노가 있어 그 다음에 로빈슨도 범행동기가 있어 체스터필드역을 지나쳤는지 안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내리라고 했으니까 지나쳤겠지 지나쳤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탕강발명이 아니고 체석단 반면에 철로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어 습격이 아니고 탕강을 무너뜨렸나? 아닌데? 물로 갔을텐데 물로 간것 같은데 아니야 물로 간게 아니고 탕강에 난 탕강에 간것 같아 그러면 물속에 있지 않던 물에 빠졌을 가능성으로 해야 되나? 이러면 이제 물로 되거든요? 그러면 멕시코인들이 칠레인들을 물에 빠트렸다 전부 계획된 사건이었고 열제를 침수된 채석장으로 향하게 해서 칠레인들을 살해한거지 이게 제일 맞아요 우리가 받은 저기 증거중에 제일 맞고 로빈슨이 안된다고? 로빈슨은 피해자죠 여기 보시면 피해자가 있는데 이놈은 사기를 치려고는 하긴 했지만 그냥 실패한거야 얘는 그냥 피해자도 안된다고? 연결이 안되나면 얘는 그냥 낙동강이지 얘는 그냥 쓸모없는 놈이야 굳이 다 연결 안돼도 될거야 아마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떠요 봐봐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뜨는데 사기를 안치려고 했던건 아니야 사기도 치고 발명튼 분실 계약서인데 계약을 아직 안한거 아닙니까? 계약을 해야되는거잖아 사인이 되있긴 되있었는데 계약을 다 한건가? 그 계약서를 볼 수가 있나? 물건이 있어야 계약을 할거 아니야 사기 미수지 얘네들이랑 계약을 해야되는데 못한거지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거고 사인이 좀 있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멕시코가 원한으로 죽였고 뭘로 수상시켰다가 제일 많아요 지금 37.6%고 그 다음에 로빈슨이 범위드라는 사람이 또 두번째 33.8% 그 다음에 칠레 자작극이 16% 그 다음에 멕시코가 탕강으로 죽였다가 12%에요 맞추신분 킥뷰 10분에게 한달건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리니깐 저는 로빈슨이 다 조종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개인이 조종하려면 멕시코랑 손잡아야되는데 그런 협인점은 없어요 멕시코랑 손잡았던 그런 단서가 없어 하나도 안나왔잖아 추측으로만 생각을 하는거지 로빈슨이 멕시코인들이랑 만났거나 이런건 없어 그냥 초반에 여기서 내린것 뿐이야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피해자고 그 다음에 멕시코인들이 물에 빠졌다가 맞는것 같아요 이렇게 맞고 멕시코인들의 비인도적인 행위가 무관 칠레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얼른 조치를 취해야된다 경감에게 연락해서 경찰에게 처벌을 하자 국제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고 추악한 정지판 거대 범죄 조직과 정면으로 맞설 수는 없다 주의를 기울여서 접근하는 편이 좋다 마이크로프트에게 사태를 해결할 기회를 준다 사건 해결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구객을 위해 사건이 은폐될 수도 있다 추악한 정지판을 골라야 뭔가 영상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정지판으로 골라야되지 나는 원래 사실 눈먼 정이거든 정이지 정의의 철대를 매겨야되는데 어저께 엄벌했다가 영상이 안나고 주먹 몇대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형이 그쪽에 있거든 좀 약간 센곳에 있거든 마이크로프트 형이 그래서 이제 정의 정의 구현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은폐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저장이 안돼요 저장이 안돼가지고 정의 고르면 영상이 안나오면 우리 못봐 형 정치판 뜨는데 영상 나오는거 별거 없다고? 아 그래? 결과창에서 결론 다시 보기 있다고? 아 그래? 그럼 눈먼 정의 고를게요 어 다시 보기 있다고 하니까 일단 눈먼 정의부터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실일지 아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셀로 검지 범인은 바로 멕시코 너 녀석들이야 너 녀석들이 물속에 수장을 시켰지 투표 마감? 오케오케잉 잠깐만요 마감했어 첫번째 방법은 마이크로프트의 따분한 정치놀이에 맡겨두는 거였어요 범죄집단 정도가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묻힐 수가 있어 또 다른 방법은 레스트레이트 영감을 시켜 지역경찰들을 끌어드는 거 이 경우에는 조용히 처리할 수가 없어 국제적인 시비에 말려둔다 국제적인 시비에 말려둔다 영상은 원래 두 번째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둘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다 집어쳐어 다 집어쳐어 놓친 사실이라도 있는긴다 로빈슨 발명품 코스 비빼달 뒤진다노 러빈슨은 왜 피해자라고 생각 안하냐봐요 가방을 들고 내려서 여기도 영상이 나오네 칠레인들을 기적적으로 구했다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떠본다 봐봐봐 살았다니까 굴려주나요? 잠시후 뭐야 운들고 온다 저기다 멕시코인들이랑 얘기하네 다 타고 오는거 보소 젠틀맨 아 썰로 품주구나 하하하하 손을 쏠걸 머리를 쏴 버렸네 손을 쏴서 다 잡아갔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헤드샷 하하하하 나도 모르게 헤드샷 손이랑 헤드샷 손이랑 헤드 둘다 떴거든 성향을 감하고 싶다면 적극히 협조하셔야 될거 아프가니스탄에 돌아온 이유 왓슨이 죽였네 왓슨이 죽였네 근데 왓슨 왜그랬어 하하 군인이라 그런가 그냥 손만 쏘면 되지 그냥 자 일단은 전부 계획된 사건이었고 멕시코인들은 열차를 물에 빠트려서 우리 이거 골랐죠 자 여기서 이제 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맞네 멕시코인들이 칠레인들을 물에 빠트린게 맞구요 맞췄습니다 여러분들도 맞췄고 이게 맞고 스페이스바 단서도 다 찾은게 맞고 역시 멕시코인들이 칠레인들을 물에 빠트린거구나 역시 로빈슨은 아니었어 어떻게 왜냐면 멕시코인들이랑 로빈슨이랑 손을 잡은 그런 증거가 없기때문에 풍가노민성님 별표셔서 여유있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결말 선택하기 이거 누르면 되죠 여러분들 이거 누른 다음에 정치권으로 넘겨서 조용히 해결하기 이거 고르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 다른결말 결론을 다시 아 여기 있구나 이걸로 다시 봤었으면 되는데 음 오케이 그럼 로빈슨은 그냥 사기를 칠려다가 낙동감 오리알 된거네 음 그냥 내리라고 해서 내린거고 내리는데 지 짐 들고 내렸는데 뭔 상관이야 그게 손쓰자고 오케이 뭐야 여기서부터야? 어 이걸로 다시 도출해야 되는구나 어 추악한 정치판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어 추악한 정치판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어 추악한 정치판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다 볼 수 있겠네요 손.. 손 쏴.. 손.. 손.. 손도 한번 싸볼게 자 추악한 정치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네 보험은 이득볼 수 있지만 독점계약권은 이득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저께도 이렇게 봤으면 되는데 어저께도 이렇게 봤으면 되는데 손쏘지 말고 그냥 내버려놓으라고? 흐흐흐흐흫 이중 드디어 쓰기면 안되냐고, 다 될 것 같아서 탕관 결과로 보면 어떻게 되나? 실패했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한데 이번엔 형님에게 기회를 넘겨주심사니스 클릭하면 넘어가네 스킷좀 할게요 영상아예 다 넘어갈까봐 똑같이 이거 떠보네요 얘는 또 처음 맞겠네 이번엔 손쏠게 이번엔 손쏠게 이번엔 손쏠게 탕관도 똑같구나 아 탕관도 똑같아요? 아 그래 내가 워낙 어? FPS 재능이 뛰어나서 쏘지 말아보라고? 그럼 죽을텐데? 다시 해야될거같은데 그러면? 오케이 손쌌습니다 와 딱 총알만 맞췄네 대박 어? 도전과제가 달성됐습니다 명사수 명사수 도전과제 아까 헤드샷 할 때 안 뜨던데 머리가 커서 그래 명사수 키바스 어? 예술도 쪼끄매 뭐야? 왜 안나와? 안나오네? 그 형 그 형 왜 안나와? 형 골라도 똑같은데? 변론 제시하게 눌러야되요? 그러면 우리 다른거 못보는데 다음 시나리오에서 다음 시나리오에서 형한테서 편지온다고? 아 그래요? 영상은 안나오고? 뭐가 따로 나오는지만 알려주세요 안그러면 그냥 나 눈먼 정의 선택할라니까 실패해도 그냥 그대로 뜨겠는데? 뭐지? 아시는 분 있나? 이게 맞다고? 뭐가 맞아 무슨 정치적으로 해결해 장난하나 다 집어쳐넣어야지 어? 다 얘기해서 신문에도 내고 다 집어쳐넣으라고 건방지 녀석들이 뭘 저렇게 하면 다 그냥 묻힌다니까? 돈 많은 놈들은 다 묻히게 돼있어 사건이 은폐된다고 국가적으로 뭐 이게 싸움이 일어나서 다 집어쳐넣으란 말이야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아 잠깐만 실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멕시코로 가야되 아 저기 탕강에 빠트렸다고 해야 되는구나 오답으로 아 그냥 C 누르면 돼요? 결론 변경하니 탕강 아 여기 있네 칠레인들은 시제품을 훔쳤다 이것도 있네 칠레 훔친거 궁금한데 칠레로 한번 해볼까? 오답을 칠레로 한번 해볼게 완전 오답이잖아 완전 오답이잖아 도둑질 어 그럼 로빈슨이 연결되고 바지선이 연결이 안되는구나 그쵸? 로빈슨은 피해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추악한 정치판으로 그런 다음에 바지선이나 로빈슨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였네 시제품을 가지기 위해 그렇게 하다니 경감 이건 다 똑같네 똑같은 것 같은데 영상은 영상은 똑같네 근데 아예 그게 안 뜨네 결론은 틀렸어 빨간색으로 떠 복부시네 이게 나중에 편지로 오든지 이렇게 영상이 뭐 좀 추가되는지 뭐 그런건가 본데 그쵸? 범인 잡는게 왜 안나와 간지가 안나게 나중에 편지 온대 그러면은 물에 빠뜨린 걸로 하고 뭐라고? 로빈슨이 범인인 것도 있다구요? 그래 여기는 안나와있는데 그렇게 걸을수도 있어 유튜브 영상 링크했는데 일단 끝나고 보자 끝나고 난 이걸로 고를테니깐 로빈슨이 아예 조종한거 있잖아 그게 없어 총을 쏘지 말자고? 흐흫 총 쏘지 않으면 다시 해야될거야 아마 게임오버아닌? 파티 젠틀먼 유 아른드 아른드 카라멀 주 트레이터 주 다블 크로스 미 안싸봤어 한번 어떻게든 가만 놔두면 셜록도 죽는데 사건에 숨겨진 결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같은대로 원래 제일 처음에 했던게 머리 쏜거니까 이걸로 갈게요 했던걸로 다 죽음 왜 머리냐고 내가 처음에 머리쌌거든 궁금해서 한거고 1회차라고 생각했을때는 머리라니까 그냥 손쏘지 뭐 어쩌저쩌 하던데 여러분들 니네들이 깔아서 해 다 보여드렸잖아요 니네들이 깔아서 해 난 내가 고른걸로 갈테니까 니네들이 깔아서 하면 되잖아 제가 다른것도 다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처음에 고른걸로 가는걸로 갈게요 사건을 결론짓고 오케이 사건통계 동일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한 비율 66% 도덕적 선택을 제시한 비율 역시 눈먼저기는 또 35%밖에 안되네 아니 다 집어처넣어야 될거 아니야 잘못을 했으면 경찰에 얘기하고 다 신문에도 내고 그래야될거 아니야 이거 왜 다 안집어처넣는거야 이거 어제랑 똑같네 집어처넣는 사람이 별로 없네 아니 잘못했으면 집어처넣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소설 따라가서 그런다고 다들 소설을 소설을 보든가 그러면 국제정방신 뭔소리야 칠레랑 멕시콘데 원작에 가까이 간다고 원작에 가까이 가려면 원작을 보면 되지 그냥 고르는건 자기 마음이니까 자 일단은 오늘 오늘도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도 사건을 굉장히 쉽게 손쉽게 정답을 맞춰냈구요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맞추셨네요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